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에 겨운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한반도 반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당시에 조선의 위정자들이 내린 잘못된 상황 판단 때문에 지금도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남쪽에서 조상들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폭증을 피할 수 있었는데 최소한 인간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동포가 하루속히 억압과 질곡의 그런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거죠. 제가 이제 40대 30대를 지냈던 1990년대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참 그래도 더 나은 나라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좀 차고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30대를 지냈는데 그때 한참 여러분들 시중에 인기를 끌고 있던 책이 일본의 여류 작가인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은 버블이 붕괴가 돼가지고 나라가 많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시오노나나미가 했던 그런 인터뷰 가운데 하나가 자기 조국인 일본이 부지런히 정상을 향해 달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국가가 됐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목적지라든지 추구하는 이념 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위기를 많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보다도 설령 아주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람은 지향하는 목적지 같은 게 뚜렷하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찾고 고난을 극복하는 또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죠. 인간은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을 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동체도. 배는 불러졌지만 그냥 다들 뭡니까 돈 돈 돈만 관심이 있고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위정자들 책임도 크죠. 우리가 이 좀 고결함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도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데 대한 분노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국가적 에너지를 더 결집해서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직도 여러분들 간첩들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북한 지령무청 억닉 국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뒤진 이유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수해달할 당시에 북한적 지령문과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 등을 찾기 위함였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시를 하고 그것이 납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참 정말 복에 겨운 사람입니다. 오늘 오해선 씨, 오해선 씨, 이게 태영호 국회의원 내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다 보면 참 한 번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번에 나온 책은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라는 그런 책이고 이분이 아마 55세대는 오해선 씨, 북한 최고 금수저인 항일빨지산 가문 출신이었고 핵심은 먼 거 아니까 아이들 때문에 자유를 택했다. 자식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부모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부모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부모가 사는데 자식들에게 뭡니까 선죽질 공죽자를 자기가 뽑을 수 없는 그런 참정권의 박탈된 그런 사회를 물려줄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시대인들이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은 그런 짓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용호 여러분들 국회의원의 부인인 오해선 씨가 두 아들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 자유를 택했다 이게 부모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참정권이 박탈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조작국을 뭡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런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사기범들이나 선거 전산조작범들도 진짜 내가 볼 때는 뭡니까 바닥의 인생들인 거죠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다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나는 참 그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에서 공기를 잃으면 호흡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아들과 딸한테 뭐죠 대한조작국을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뭐죠 참정권이 박탈되고 노예가 된 그런 나라를 자식들한테 뭡니까 훌륭한 나라라고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개나 돼지도 아니고 개나 돼지는 여러분들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짐승도 아니고 인간이 돼 가지고 자식들한테 참정권이 박탈돼서 자기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이런 중국공상당 같은 그런 체제를 자랑스러운 조국이라고 물려주는 그런 막대먹은 여러분들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들에게는 세금 내가 뭡니까 국회의원으로 밥 먹여 살리고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함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자식이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식 때문에 산다 이야기예요 자식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가 있으면 내 고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이들께 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죠 한국인의 피 속에는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것이 유독 강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국정의 어느 우선순위보다 더 여러분들 뭐가 그것도 중요합니까 폄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사람이 사람인 것은 이래 경중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어젠가 여름 방송했지만 대구 광역시 시장 안은 홍준표 씨가 손자가 나서 이름 안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내가 이러면 이만큼 말이 치어오르는 겁니다 물론 당신 혼자 다 할 수 없지만 그 손자들에게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노예처럼 사는 그런 나라를 할아버지가 물려줘서 되겠냐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인 거죠 그러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대한민군의 이 수령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고 부패라는 것이 그냥 거의 절정에 다 도달해 가지고 그냥 선거 문제를 모두 다 그냥 덮어 씌우는데 너무나 여러분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큰 겁니다 이 한 번 보시죠 이제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는 오해선 씨 남편은 태용호 국회의원이고 오 씨의 작은 할아버지가 오백용은 김일성의 빨집산 동료로 노동당 군사부장을 지냈고 부친은 고위정치 장교를 양성하는 김일성 정치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오 씨는 명문으로 손꼽히는 평양외국어학은 평양외국어 대학 영어과를 졸업하고 북한 무역성에서 일했다 태용호 의원과는 친구 송계를 만났고 31세와 22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저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과 참 절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북한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남한보다도 날씨와 춥고 이렇게 생활력도 강하고 별돌하죠 예전에 공간위원장을 잠시 할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을 한 분 모셨는데 공천관리위원회 1당 100, 1당 1000을 할 수 있는 똑부러지게 일을 했더니 기억이 나네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리얼하게 북한 상황을 전해 듣지 않습니까 북한 최고 금수주인 항일빨재산 가문 출신 엘리트가 왜 탈북했습니까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권력이란 한순간의 추몽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양 외국어학원 6년 과정을 마칠 때쯤 수많은 친구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들 근세가의 자녀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숙정을 당한 것입니다 권력은 그 힘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란 게 참 부침이 심하고 정말 한여름밤에 꿈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장재원 씨나 이런 사람들도 좀 멀리 보고 생각을 해야 되죠 매사를 잠시 그냥 봄날의 꽃향기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아이들입니다 2015년 여름 해외에 있는 외교관의 대학생 자녀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큰아이는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선택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국서 9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유의 맛을 이미 봤습니다 아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반항하거나 폐인이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마약 같은 걸 했겠죠 그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왜 삽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되면 가치관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식들 세대가 더 나아질 수가 있으면 어떤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세대가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오해선 씨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 모습을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자유의 맛을 이미 봤고 아이들 때문에 그냥 충성 대신에 자유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복 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련 유학 시절 만난 고려인 아내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아버지가 유학을 마치고 평양에 왔는데 아내가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땅에 불신을 샀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셨을 때 아버지는 충신의 삶을 택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소련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평생 그 딸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삶을 봐왔기에 제 삶은 충성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것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출세를 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보통 한국 사람들의 성인 남자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제가 출세를 구하지 않고 자리를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해선 씨 태용호 씨 부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생생한 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봐왔기 때문에 내 삶은 충성이 아니고 자유를 향해하겠다 이보다 더 리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생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 여성들이 참 똑똑합니다 저는 장인 장모가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그리고 탈북을 해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쌓다 보면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충성이 아니라 자유여야 되는 거죠 그런 자유인이 많아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겠죠 깻다리니 묻다리니 해가지고 뭡니까 이쪽 저쪽을 막 쏠리고 다니는 걸 보면 한심 만발입니다 아버지가 유학을 마치고 평양에 왔을 때 아마 고려인 밑에서 난 이북언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를 보면 참 복에 겹고 정신 상태가 완전히 뭡니까 바닥 수준에 도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삶이 참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까딱 잘못하다는 것이랑 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까지 평생 동안 늘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고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여러분들 뭐 틈이 없는 거 항상 뭐죠 살펴보고 대비 준비 이런 것이 몸에 배여 있는데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부터 밥수를 먹고 살 만큼 됐다고 다들 필요하면 독일이 어떤니 스웨덴이 어떤니 노르웨이 어떤니 그런 나라는 원래부터 잘 살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앞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정신들을 차릴지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선거까지 도덕질을 당해가지고 도덕질을 당했다고 그렇게 외추던 뭡니까 도덕질이 뭔데요 요즘 세상에 도덕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봉을 휘둘렀던 농객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침묵하고 때로는 일부는 나서 가지고 요즘 세상에 부정성은 어디 있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것들이 짐승인지 아니면 검수인지 아니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기에 태용호 씨 부인의 오해선 씨 이야기처럼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에 감사 감사 또 감사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유지해서 아이들 세대도 그대로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참 딱하지만 그래도 이 오해선 씨의 인터뷰 중에서 정말 내 삶은 충성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것이어야 된다 이거는 한국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도 엄청나게 강한 거죠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를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참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해서 그래도 참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건을 가지게 되면 어느 나라 여건보다도 위력이 있고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의식주 문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